안녕하세요. 오늘 먹을 음식은 짜잔! 과일 찹쌀떡 준비했습니다. 오늘 먹을 과일 찹쌀떡은 홍대에 있는 모찌야라는 곳에서 구입했고요. 딸기, 귤, 파인애플, 키위 이렇게 4가지가 준비했습니다. 그럼 맛있게 먹겠습니다. 오늘의 고추를 먹겠습니다. 여러분, 이 면면은 고추를 먹었습니다. 안에서 고추를 먹었습니다. 마요네즈는 고추, 마요네즈, 마요네즈가 많아요. 고추를 먹었을 때 고추를 먹었습니다. 초콜릿 초콜릿 비빔밥 저는 도라에 매콤한 맛 소스는 소스입니다 고소한 맛 1,5,5,8,000원 소스는 소스에 맞춰서 얇게 잘 어울리네요 조금 더 고소해요 치즈가 잘 어울렸어요 아이스크림 오징어 오돌뼈 잘 어울려요 계란 뼈 뼈 마지막으로 매콤달콤하고 매콤하고 매콤해요 너무 맛있어 잘먹었습니다 잘먹었습니다